이렇게 작답니다. 작은 거 보여요? 응.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. 이건 이름이 뭘까? 방울토마토 아니고 고시토마토. 쌩울토마토. 작아서. 쌩울토마토. 저처럼 참 잡고 와야하나고. 전 모든 게 작아요.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같이 움직이고 왼쪽으로 하면 한쪽만 돼. 근데 넌 맨날 이쪽으로 하죠? 네. 오른손잡이요. 손. 무슨 상관이지? 오른손잡이. 원래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이 여기도 근육이 이쪽이 더 많아요. 전체들. 허리도. 원래 보통 오른손잡이들 왼쪽만. 내가 반대쪽으로 움직이잖아. 나 요즘 잠을 잘 못 잤다니. 내가 한쪽이 살짝 고장쓰가 난 것 같아. 아직 숙면을 치우고 있나 봐요. 내가 아까 자연스럽게 펜이 전혀 안 자연스러운데요. struggle 순iąб은 너. 내 옆으로 그다음에 서히도. 엄청 아따. 오우. 예에스. 아 참 여기요. 호낄이 완성입니다. 너무 좋아. 파티가 왔어. 넌. 타이밍이. 유니아 knakbet. 고장. 오늘이 너의 diplomas. 유니아 놀 수 있을 playful. 행운의 글이. 넌. 헤헤. 마지막으로 울성. 문의. 한가지. 하나도 올림. 그리고 뜨거워 깜지난다 언니 찾자하고 싶은다 했던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